짜잔! 산디오키티티 주방놀이! 와! 재밌겠다! 우와! 뭐야? 진짜 같다. 너무 잘 나온다. 너무 귀엽지? 실감나게 소꿉놀이 할 수 있어. 소꿉놀이? 오! 냉장고! 아멘! 싱크대! 뜯어보면 너무 핑크핑크해. 와! 진짜 멋지 생겼다. 맞지? 실물이랑 똑같은데 미니 버전. 근데요.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네요. 좀 텅텅 비었네? 어? 냉장고가 텅텅 비었네? 아이, 그룹핑크 장보러 가시죠. 그럴까요? 그럼 장보러 가기? 준비 준비 준비! 시작! 룰루랄라! 어떤 거를 사야 되나? 저녁으로 뭐 먹을까요? 뭐 먹고 싶어요? 음, 저는 피자요. 아! 마침! 피자를 구울 수 있는 오븐을 구매했는데 그것도 한 번 써볼 겸 피자 좋지요! 좋지요! 그럼 피자 보고! 그러면 피자에 들어갈 토마토를 사고 토마토라! 당근도 사고 잠깐만, 다, 다 당근? 당근은 왜 넣어? 당근은 안 들어가나? 당근은 안 들어가는 게 맛있지. 그래! 그럼 빼고 예뻐서 사려고 그랬는데 당근은 빼고 양배추 살까? 왜? 양배추 샐러드 해먹게 아, 나도 그거 들어와 해. 그럼 그거 사자! 그럼 구매한다! 양배추를 넣어주고 오오오오오! 우리 이거 하나 살까? 냉동 햄버거 스테이크! 어? 그래? 너 먹고 싶으면 사? 잠깐만! 이것도 맛있겠는데? 냉동 새우 피자에 넣자! 그래! 알겠어! 그것도 사자! 우유도! 우리 우유도 없잖아! 우유 작은 거 하나 사자! 우유 작은 것도 넣고! 이거 돈이 엄청 많이 나오겠는데? 에이, 설마! 10만 원 넘게 나오겠어!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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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만 5천 원입니다! 10만 원 넘었네! 할부 할까? 아니, 아니! 2개월! 2개월로 해주세요! 우와! 장 다 봐왔다! 내가 냉장고 체어 넣을 테니까 너가 요리하고 있어! 그래! 그러자! 아, 일단 냉동실이래! 냉동실에 넣어야지! 판박아 스테이크! 어디 들어가나? 오! 쏙 들어가네! 그다음에 냉동실에 넣어! 냉동실에 넣어줘! 오! 쏙 들어가! 음! 야채빵에 야채 넣고! 좋아! 하나! 우유 넣고! 어때? 오! 완벽해! 후! 다 됐다! 그럼 피자를 만들어 볼까요? 토마토를 썰어서 토핑으로 올려주고 축축축! 그다음에 새우, 냉동새우도 올려줍니다! 축축축축축! 바로! 화덕에 들어가서 오! 오! 자! 한 5분, 20분 정도만 익혀줍니다! 그 사이에 계란후라이를 하고 계란후라이! 맛있겠다! 식빵도 구워줘야지! 토마토를 삶아주고 보글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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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삶아줘라! 토마토를 왜 삶아? 토마토 삶으면 맛있어! 그래? 너 많이 먹어! 아니야! 너도 먹을 거야! 난 괜찮은데! 아, 물 마셔야겠다! 찬물! 찬물! 아, 찬물맛은지! 아, 속이 시원하다! 배고픈데 아직 먹었어요? 거의 다 됐습니다! 피자도! 오! 다 됐다! 오! 아침 완성! 우와, 별거 별거 다 있네! 아, 피자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계란후라이도 있고 오! 진수 정찬이네요!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지! 피자 한 조각 먹어볼까? 음! 오! 피자를 집어서! 아! 음! 방금 구워서 너무 맛있어! 어디 봐봐! 오, 피자! 음! 너무 맛있어! 후추를 소금 뿌린 계란후라이에 케찹을 뿌려서 지옥! 식빵이랑 같이 먹어주면 꿀조합이지! 꿀조합! 삶은 토마토를 먹어주면 음! 음식 같고 맛있다! 오액! 뭐가 오액이야? 후! 배불런! 다 먹으세요! 잘 먹었습니다! 그럼 설거지 고! 안 내면 진다! 무슨 가위바위보야! 내가 요리했는데 너랑 해야지! 원래 내가 하려고 했어! 장난이야! 아유, 설거지를 쉬! 쉬! 뽀득뽀득 깨끗이! 아유, 고마워! 뽀득뽀득 깨끗이! 냉장고 정리 잘했나 볼까? 음! 오! 그래도 잘 해놨네! 그래도 내 손이 닿아야지! 자! 오케이! 됐다! 쉬! 설거지 깨끗이! 아, 다 됐다! 설거지 완료! 잘했습니다! 어머, 물놀이 하셨어요? 바닥에 물천지네요! 아, 설거지 하다가 물이 튀었나 보네! 후! 그럼 저기서 잠시 TV 보고 계세요! 마무리는 제가 해야 되니까! 자! 마무리 정리를 해볼까요? 닦아주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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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원래 자리로 정리해줍니다! 슉슉슉슉 뚜껑도 닫아주고 식빵도 이렇게 가덕도 원래 자리로 짠! 이러면 완성! 다 됐어? 네! 근데 여보! 여보? 여보? 이야! 어메게 해! 어? 박세인? 뭐야 둘이 너네 둘이 뭐야? 너네 둘이 너네 둘이 너네 둘이 너네 둘이만 재밌는 거 하냐? 진짜 너도 해라! 재밌는 거! 너무 신나겠잖아!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잖아! 너무 재밌겠잖아! 뭐야? 냉장고도 있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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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 부글부글 끓이는 거잖아! 뜨거운 뭘 하고! 식빵 하고! 좋아! 어메게! 신나게! 키티 주방 놀이로 숙박 놀이로 꿈 놀이하기! 대! 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다행을 하렀 첫 우리 꿈이 감사합니다.